오늘은 아빠가 3박 4일만에 와요 그쵸? 3박 4일동안 한유랑 엄마랑 둘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주차장에 도착했대 주차장에 도착했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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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안겨 빨리 나 가자 엄마한테 안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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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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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엄마 제대로 안아 옳지 얘들아 타투야 너 아까 내가 부를 때 오지도 않아 근데 얘 똥먹었다고 하지 않았네 맞아 쟤네 한이 똥먹었어 그럼 똥불이네 오자마자 똥불을 타투 아까 전에 내가 나 심각적인거 말해줄까? 아빠 들어오는 장면 엄마가 저장 안했어 아이쿠 난 유튜브를 할 자격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아빠가 울릉도에서 와서 너랑 놀라준 기운이 없대 너랑 놀라준 기운이 없대 너랑 아빠가 3,4일동안 아빠가 소기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와서 쓰러져버려가지고 하니가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한 기분 나도 이해해 그럼 우린 똥치야 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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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랑 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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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당 똥치 내거 물에 핫췄 너무 수아하니? 꽂아 잡어 놓으면서 하긴 enable 너리 안 먹었다 집사2장 집사2장 모짜렐라 이쪽이 몇년 옛날에 고소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